죄송합니다. 당신의 메시지에 대한 문항이 있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아 조항이. 징거물 1. 생이의 말실수 모음을 나중에 영상으로 편집해서 쭉 보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징거물 1. 아니면 조금 더 긴장한 거 없어요? You know like, you know like, you know like, you know like, 야, 나 리사. 아 박채영. 흩발 할래? 그럼 둘이 갔다 오면 되겠네. 네. 둘이 봐. 둘이 진짜 싫어. 언니 소름 싫어해. 얘네 소름 싫어해. 안내린 팀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없어. 무리하지. 이러면 돼. 우리 오늘 다치지 말고 재미있게 놀자. 그래. 다치지 말자. Let's go! 5, 4, 4, 5, 2, 1. 1, 2, 3. 새로운 시작이야. 둘이 돌아보진 않을 거니까. 넌 나에게 전진여. 넌 나에게 전진여. 내가 같은데? 넌 나에게 전진여. 넌 날 꼭 잡아줘. 세상이 흘러일까. 진료 될 테니까. Blackpink's in your area. 안녕하세요. Blackpink's in your area. 안녕하세요. Blackpink's in your area. 글로벌 K-POP 뮤지... 아 슈퍼 콘서트. 로제. 영어로 로제. 한국에서는 파스타. 한국에서는 샴페이. 샴페이. Hey, boy. 인기는 world class.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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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pink's in. Thank you to all of our Blinks and our listeners & watchers. We're always very thankful. Essence goy licoridejeon 3. 높은 곳 행복하다 역시 높은 곳은 좋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3. 탱투어 탱투어 높은 곳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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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산 두비두끼야 블링크 블링크 블루 루앤카 보셨나요? 역시 나의 태국어 스킬 영어로 해줘 tellement 비 basically 탱투이 Spike 초스피디 나 지금 섹토리야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농장이야 농장 아 농장? 맞나? 맞지? 공장? 공장? 뭐가 맞는 말인지 공장이지 농장 미쳤어 너 한국인 맞아? 이 정도 거리는 해야죠 지금 영화 주인공인 걸로 탁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라리 사베킹 리액션이 커 I know I know 야호 어? 완전 울면 돼? 야 형 그냥 잘했네 분발했어 가자 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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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파 아프니까 청춘이다 와 역시 영어를 잘하니까 와 역시 영어를 잘 하니까 Even if somebody else is Girl not belong Girl not belong Girl not belong Cause I'm your type girl If you got the wrong impression Girl not belong Girl not belong Girl not belong 너무 떨렸어요